물 먹으러 갔더니 혀만 죽이오 그치요? 별로 고기 마르지 않으신구만? 그래 알았어 부짜 인사 부짜 인사 쏘리 질러 쏘리 질러 부짜 인사 아니야 놀아달라고 놀 시간이 어딨어 나 퇴근해야 돼 나도 집에 가면 처자식 기다리고 있어 아 또 정수리 긁고 냄새 맡고 그냥 아 그것도 너의 매력이지 어 매력있어 매력있어 어쨌든 각기 이제 진짜 할거야 내일 봐 너 봐 안녕 부짜 인사 그만해 빠이빠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